범어사의 방장스님인가 잠 안 주무신다고 그분도 참나는 아시는데 그걸 자꾸 잠 안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나 주무시지 마세요 그게 견성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고 안 자고 푹 자도 참나는 아무 일 없습니다 푹 자고 놀고 쳐놀고 해도 참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요 왜 잠을 안 자고 안 졸려도 주무세요 뒷사람들 헷갈리지 말게 잠 안 잔다고 자랑하는 스님 그 아상 버리시고 제발 좀 주무세요 쳐 주무세요 뒷사람들 헷갈리잖아요 그게 돈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든가 본인이 잠 안 자려면 나는 잠이 안 와서 안 자는데 이건 도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네는 쳐 자야 돼? 자도 돼?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좀 잠이 없어 나는 좀 이상한 거야 신경 쓰지 마 견성하고 아무 상관없어 요 얘기 안 해주시면 사깁니다 왜 사기냐? 잠 안 자는 걸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걸로 자기 명예 높이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상이지 제발 좀 주무세요 뭔데 그게 잠을 왜 안 자는데 밥은 왜 드시는데 밥도 먹지 마세요 그럴 거면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 옛날 선사들이 왜 황당한 소리인지 아세요?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? 옛날 선사들이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밥 먹어 이랬습니다 이게 깨달은 도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깨달은 도인은 어떻게 사나요? 졸리면 자고 배고픔 밥 먹어 그냥 그렇게 살아 졸려도 안 자고 배고파도 밥 안 먹어 또라이죠 또라이죠 그거는 변태죠 그거랑 견성이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거예요 난 안 졸려 주무시지 마세요 본인은 난 안 배고파 먹지 마세요 그거는 잘죠 근데 그거를 도랑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그걸 도랑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그건 못할 짓입니다 그거는요 딴 사람들 견성길 또 막는 짓이에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 그렇죠? 이게 답니다 견성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있죠? 한마디로 왜 그런지 아세요? 장자부라 왜 그런지 아세요? 잠을 안 자 밥을 안 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? 그걸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존나 튀고 싶어서 나는 뭘로 튀지? 잠을 안 자볼까? 밥을 안 먹어볼까? 말을 안 해볼까 한번? 인도에 그런 도인들 많아요 인도에 그런 관종 도인들 손을 들고 있어 볼까? 도인입니다 손을 들고 있어 볼까? 안 내려요 몇십 년째 안 내려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? 관종 깔려고 한 강의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견성시키려고 여러분 안에서 불성이 꼽히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만큼 여러분 견성에 진심인 사람 본 적 있어요? 삼천배하라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삼천배하고라도 내 얘기 들어줄래? 해야 진짜 보살이에요 내가 삼천배할 테니 내 얘기 좀 들어줄래? 제발 견성 좀 해줄래? 내가 견성법 다 가르쳐 줄 텐데 한 번만 좀 어떻게 마음 내주면 안 될까? 알면 죽이는데 알면 진짜 죽일 텐데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근본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요 견성 안 하겠다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이걸 안 하겠대?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건 상품 썼는데 너무 좋은 걸 썼어요 그래서 막 신나서 가족 친지들한테 권했는데요 안 하겠대요 와 이걸 이거 하면 네 인생이 바뀔 텐데 너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? 내가 삼천배서라도 좀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물론 힘들지만 삼천배 삼천배 안 하고 좀 어떻게 안 될까? 이런 마음이죠 이게 대승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견성시켜야만 제가 밥값을 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라 저는 밥값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제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고 제 욕심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살도는 뭐 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요 제 마음을 stacked 정해ote 1r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